한소름 데코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팀원의 성과를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서로 동료의식을 갖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최종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한소름 데코만의 리스펙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전략팀 디자인실에서 전시장 직원, 역전기 개발, 샘플북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성준 선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스토리보드쇼은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드 전략팀 팀장 허재호라고 합니다. 현재 한소름 데코에서 브랜드 및 제품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획 및 출시 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 디자인실이 산화로 소속이 돼 있어서 제품 개발, 그 다음에 공간을 디자인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들 웃음이 많고 밝은 편이라 회사에서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팀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사의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타부서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문에 제품 개발을 착수할 때도 유관부서와 킥오프 미팅을 우선으로 시작하죠. 각 품목별 담당자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되 디자인실 인원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의 상하를 떠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해 진행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한소름 데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팀입니다. 한소름 데코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 내 분위기는 젊은 MG세대 직원과 그 다음에 기성세대 직원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팀 특성상 업무 영역이 넓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팀원별로 R&R이 명확하고 타부서 협업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활발한 소통으로 인해 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쇼룸 프로젝트는 한소름 데코의 스토리보드가 궁금한 소비자들이라면 누구든 방문해 제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번 쇼룸에서 눈여겨볼 디테일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한소름 데코에서 신규 출시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조 엠보 기술이 적용된 우드 제품부터 스트라이프 엠보가 적용된 메탈 제품까지 다양한 스토리보드 신제품을 쇼룸의 평형별로 구성해 나왔던 점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스토리보드 바디가 적용된 쇼룸이라는 점입니다. 스토리보드 바디는 시중 바디 제품 대비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보다 깊게 고려했어요. 세 번째는 쇼룸에 사용된 자재가 모두 한소름 데코의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바닥 벽 등 모든 부분이 한소름 데코 제품으로 채워져 있어 방문하는 분들이 추방뿐만 아니라 각 생활 공간에서 한소름 데코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소름 데코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중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업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팀원의 성과를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선임은 그동안 팀 내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제주도 쇼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맡겨봤더니 결과는 제 예상대로 너무 잘 해냈습니다. 기획 당시부터 역시 MZ세대답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더불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져서 선배로서 너무 고맙고 기특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 쇼룸을 어떤 제품으로 구성할지 결정하는 데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량이 검증된 제품 위주로 쇼룸을 구성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쇼룸이라는 공간에서 한솔 홈데코의 제품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구성은 무엇일까였어요. 결론적으로 양쪽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이번 제주도 스토리보드 쇼룸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로 의견 불화가 발생하진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든 처음에는 다양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법이고 그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직원은 세대에 상관없이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 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희 한솔 홈데코만의 문화로 이번 제주도 스토리보드 쇼룸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Z세대와 함께 일을 해보니까 우리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고 느꼈고요. 또한 공사 구분이 확실해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또 쉴 때는 온전히 쉬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오히려 업무 능력도 좋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오히려 뭐 배웠죠. 물론 MZ세대만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직의 분위기, 그 다음에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MZ세대들의 특성도 좀 달라진다고 느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쌓고 또 애매한 업무 지시와 두루뭉술한 그런 피드백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업무 지시, 구체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님들은 확실히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MZ세대 직원들은 아무래도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꼼꼼히 하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선배님들은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연차 후배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역시 경력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존경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도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리스펙트 리더십으로 인해서 상하관계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유기적인 관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일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소름 대포의 리스펙트 리더십은 존중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양한 세대가 한데 모여 업무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저희 한소름 대포는 선배님들의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MZ세대만의 새로운 아이디어, 여기에 리스펙트 리더십으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존중과 이해가 우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동료 의식을 갖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최종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한소름 대포만의 리스펙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이성준 선임은 입사 때부터 디자인 시대의 유일한 청일점이다 보니까 유독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MZ세대답게 아이디어를 낼 때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갔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워낙 뛰어나서 동료는 물론 선후배 직원들과도 매우 잘 지내는 분위기 메이커 팀원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존중과 배려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아무래도 팀장님이라는 직책과 세대가 다르다 보니 어렵긴 했어요. 사실 팀장님 입장에서도 MZ세대 신입사원이 편하지만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는 제가 업무할 때 헤매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먼저 캐치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주시고 편하게 대화를 유도해 주셨어요. 또한 평소 팀원들을 대할 때도 적절한 일상 대화로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업무에 있어서는 후배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되 후에는 구체적인 피드백과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주세요. 후배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팀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대를 떠나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국민 MC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청과 공감이라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TV 화면 밖에서도 표정이나 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MZ세대가 굉장히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한 기성세대가 MZ세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노출되기도 하죠. 하지만 매체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과정되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상 일을 해보면 MZ세대들은 유연한 사고와 보다 감각적인 업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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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